tyy sex 음흠흠흠 이제다 야. 차가 안보여 차가 자부 차가 안보여 야 잠깐만 어떻게하지? 키가 뭐더라 오케이오케이 나 가만히 있어야지 병신들 currently 으아아ㅎㅢㅢㅢ üç 님 흐하 öğren 아 뭐야! 차가 안보여! 아 다 이겼는데 이제 보인다 오 지수님이랑 내가 제일 유리한 자리에 있어 그렇지 이게 짱이죠 이게 짱이죠 이게 계속 가만히 있는게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발짝이 차버려요 이제 차버리자 차차차 발짝이! 차차차! 킥킥! 왜 안쳐지지? 아 때리고싶어 옆에 올거같애 때리고싶은데 아싸! 꼬물렁꼬물렁꼬물렁 퍽이요! 가만히 근데 나 왜 갈색이야 왜 커피부색이야 아까 손색깔 했는데 어 보호색이다 이제 보니까 좋았어 아무도 눈치치 못하겠구만 자기가 붙어있으면 난 지금 이 매매 최적화되어 있어 예 예 지수님이요 지수님 노란색깔 Так인거같은데요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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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네 못하는고마아 잠깐만 나 꼈다 잠깐만 어떡하지 이거 하핳 오잠만 머리 박아오는데? 어어! 서양이야 에잿 이야아 어어! 하핳핳핳핳핳 주작 여전히 어렵네 야 저게 어떻게 와서 빨강이 이긴거냐 너는 전혀 이해가 안간다 저기 도대체 어딜 와서 빨강이 이긴거야 괜찮아 그럼 나 1점 먹은 상태야 일단 빨간 놈 조지자 이거 에잇 어잇, 죄송합니다!! 또! 어어 어 OLED 어 renowned 고어 아직 살아있다 꼬리가 보였어 우리 OUR 올라가면돼 차근차근 참가차가 올라가 참가 Uh!! 펀치!! 에이 굉장히 강하녀석이야 도망가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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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강한 녀석이 아닌가? 지수님 뭐 지수님 튕겼나? 지수님! 지수님! 치킨먹었대 그러다가! 지수님! 허엉 뭐야 지수님 엄마왔나 뭐야 엉크 찼나? 위행 charms 선생님 3개감사합니다 노랑치킨진리 지수님이예요 엉 큽니까? 던져버려야지 아니네 던질라 그래 어 빨간 너 이 자식이 이거 나한테 그만하란 말이야 이거 나한테 왜그래 아아이 직말 싸운다 꼴 좋고만 알뜰이 존나 힘들다 이거 바로 누울래 존재감 없게 존재감 없게 하자 시작하자마자 나는 돌이다 도망쳐 이때 지금이야 어디로 도망쳐 난 돌이니라 모두 다 죽게 될 것이야 표지판님이 너희를 벌하실 것이야 표지판님이 표지판님께서 너희들을 전부 지옥으로 보내줄 것이다 어서오세요 표지판님 저기 오신다 너희들 지금 다 X됐어 이제 그러지마 나한테 표지판님 감사합니다 잠잠 siamo 잡 있다 잠깐만 지수님 잠시만요 지수님 잠시만 키 에 아 Нав Madam 짓말 어떻게 올라오는거야 다시 한번도 anymore 서벅간다 하하하하하 오옆 도로지마아 ㅋㅋㅋㅋㅋ 흐흐흫 야 파랑이 죽여라 파랑이가 지금 이기면 1등이다 1등 끝난다 여기서 야 파랑이 죽여라 진짜 그렇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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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 끝날뻔 했어 2대2대1대1 3점 먹으면 끝났던걸 알아 보라색깔 주사지기 자까부터 아, 저리 가!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아아잇! 야아! 이씨! 아, 빨강 1등이다. 아, 나 정말 벌어져서 미치겠네. 어, 와 1등 맞지? 3점이면 1등일거야. 끝나는거일거야. 아, 나한테 왜 그래! 뭐했다고 자꾸 나한테 달려들어! 아, 1등밖에 못먹었구만. 오만해, 저 새끼 저거. 아아... 다음 맵. 어, 총 보는 맵이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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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 지수님 우리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보내드리... 아니, 동맹이에요. 얍, 얍, 얍! 헉, 헉! 오케이. 아직 지수님 살아있어요. 내가 지금 이 빨강이를 얹어서! 들어서, 아, 수리, 슬쩍, 뿅. 아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지수님? 님, 제 매니저잖아요. 희생하시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죽어라! 어잇! 아, 검오리같은 년! 얍! 자! 오케이! 결국 최후 승자는 나구만. 어! 아! 검오리같은 놈 이거! 오케이! 나가버려! 바로 차주마. 나가! 삐져, 나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주 쉽구만. 좋아. 지수님 동맹입니다, 동맹. 저희는 팀이에요. 한 팀이에요. 아시죠? 우린 하나에요. 남이 다 죽어도 우린 살아야 돼요. 아까 일은 잊어요. 잠시만. 지수님. 아.. 감사합니다. 허허허허헤헿허헣하. 야 좀 일어나. 왜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야! 아아! 으이이 eduls. 이모티님 예절게 감사합니다. 하나, 레슬러 왜 이렇게 왔나? 프로 레슬러가. 두명이나 있어. 프로 레슬맵 옆에 프로 레슬러가 있네. 아 이제 빨강이 살아있나보다 이거 좋아 치킨들이 연합된다 쟤 보라색깔 안일어났는데 쟤 죽었나봐 너무 많이 맞았나봐 너무 많이, 너무 세게 맞으면 안일어나거든요 보통 야 어디잡냐 치킨들과 레슬러 대결 아 레슬러 아이고 아이고 뭐야 이거 아 빨강이 이겼다 보라색깔 안일어나 쟤 의식불명이야 보라색깔 지금 미동도 안해 움직이긴 한다 미동은 한다 지금 어 미동은 하고 있네 빨강색깔이 미동은 안하는데 뭐야 다 죽었나요? 다 지금 뇌신경이 손상됐나요? 왜 안 움직여요? 어? 자 그럼 이제 누가 더 오래 살아났느냐 이거 이제 아이고 말도 안돼 할렐루야 아니 의식불명이 끼어들어 놨다 아 허허허허허허허 흐 흐흐흐 onder 국민이 뭐야 전 보라색거리 나 기절한척 해야지 기절한척 해야지 형 기절한척, 저 지금 완전 다쳤습니다 어? 이젠 다쳤어요 방금 나 날린거 지수님 아닌가요? 이겨라 치킨 에헤헤에 형랑 놀래 극변양기 감사합니다 역시 프로레슬러 맵이란거 프로레슬러가 잘하네 벌써 저거 1등 2개먹였잖아 좋아해서 그럼 구성에서 다친척 얍 난전속에서 나도 아픈척하자 아 보라색깔 제발 와아아아아아 drought 제가 지금 1등 2번 하네 보라색깔이 우리 레슬링맵에서 야 장난아니네 바로 차버렸어 나를 안대 지수님 안대',iquement x3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 스르륵 흘러내려 버렸어 레슬러들이 잘 아네 자신이 전문인가봐 왜 저 recurtre정부 요롼 Except 하늘을 날고 있어 겐지 보는거 같애 오?! 어어 깨 아아아 tot ось 하어를 삼겼농ığını 해에 허헓허헣 저기 앉아있냐? 굉강불교야, 마저 안아파? 저 죽은 지 오래요 또 레슬러가 이기나 보다 하, 따가리들은 못 이기나봐, 레슬러를 아, 또 넘어졌어 마지막 기회였는데 들고서 어어! 안 버리네! 어! 역광광! 역광광!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았어 이거 킵 끝나지 않겠구만 아 이거 죽은척하는게 안되겠어 죽은척하면 안돼, 난 싸워야겠어 아 지금 1점이지 내가 이점, 내가 나머지 이점 챙긴다 간을 정확하게 보면서 싸우겠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잇! 어오! 밀지마! 지수님! 아 고맙습니다 살려주신거죠? 감사합니다 이제 제발 지수님! 살려주신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죽을뻔했는데 휴 어퍼컷 소류겐! 소류겐! 아! 초록색깔, 초록색깔, 나말고 초록색깔 그렇지, 나말고 초록색깔, 나말고 초록색깔 나말고 초록색깔, 나말고 초록색깔, 나말고 초록색깔, 나말고 초록색깔, 나말고 이자식이! 내가 만만해보이는요 니들끼리 싸워, 니들끼리 니들끼리 싸워! 니들끼리 싸워, 나말고 도망가자! 야, 이씨! 한대 밀린다 오케이 오케이 내 마지막 기회야 또 넘어졌어, 이러면 한찬동안 넘어져 있는데 도망가자 일어나, 눈을 떠! 그렇지! 에잇! 아, 좀 초록색깔에 싸워만 되냐? 오케이 이차씨, 아까 너무 건망졌어 너 너무 건망진 녀석이야 응? 건망진거 아냐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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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밀리냐 이거, 앞으로 안가냐 왜손이 아, 손한테 뒤로 꺾였네 발로 밀자 에잇! 에잇! 일어났다 하아! 하아! 그래, 둘이 싸워, 둘이 싸워! 나 말, 나 신경쓰지 말고 나 그냥 자고 있을게 나 말고 빨강색 나 말고 빨강색 지구 던지기 일어나, 제발! 일어나! 아, 꼈다! 좋아, 좋은 징조야 어, 둘이 친군가봐 아, 일어나! 나 밀라그런다 계속 빨리 밀어, 그렇지! 밀어버려! 나 아직 살아있어 스틸 알라이브 빨리, 일어나 쟤, 쟤 팔꿈치를 걸치고 있네 아, 안 일어나 죽었나봐, 나 이제 안 일어나 아, 제발 할렐루야 할렐루 한번만 오! 할렐루야! 야잇! 예수님께서 날 살려주셨다! 그걸 다시, 다시 주님 곁으로 안녕 다시 주님 곁으로 안녕 아, 아직 살았는데 쟤, 존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발자국으로 슥삭 슥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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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삭 어? 아, 제가 보라색깔, 제발! 오케이!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쪼, 가만히 좀 죽은건데 세명신구 아냐, 얘네? 아, 셋이신구네 셋이신구였어, 우리가 분리했네 우리 2대3, 3대2였어 셋이신구네 뭐야 저거 헤헤헤헤흐흐흫 슥삭 흐허허하 흐허하하 아, 요건 언제 끝나? 지드끼놀거 아냐 아, 지수님은 나 못잡아먹어서 안되리는데, 둘이나 먹으며 흐흐흐흐흐, 친구 아닌가? 열심히 싸워맞긴하다, 근데 초록색깔을.. 못던지나봐 와 던지질 못하나? 아까부터 잘 못하는 거 같은데 이제는? 오오오오! 광기, 광, 광객석으로 아아 보라색깔 1등 먹겠다 이거 이번에 이기면 끝이거든요? 3라운드 3점 먹었거든 얘가 이기면? 초라, 이해라 보라색깔 1등하게 두울 수 없다 아, 그렇지 잡아! 아이, 잡아! 들어! 발로 밀어, 그러면 아니 헤드뱅잉 말고 발로 아이고 그렇지 야아 호 아사다사 했어요 보라색깔 2점이거든 연지순이 0점이네 보라색깔로 터치자 보라색깔로 터 그렇지 보라색깔 빠르게 이리 빨리 죽여버려 누워있자 누워있자 가운데 누워있자 가운데 구석에 있으면 위험하고 가운데 있자 가운데 가운데 누워있자 가운데 이렇게 아 진짜 누웠네 눈 감아버렸네 좋아좋아좋아 안좋아 아 걔 안좋아 지금 너무 안좋아 발로 밀면 나 그냥 밀린다아 아아이고 지순이 또 언제 죽었어 지순이 언제가서 지순이 나 1등으로 죽었네 아 나 진짜 초록이도 죽고 오라색깔 죽었다 빨강인데 이번에 이경 아닌가 쟤 파란 치킨이 이기면 안 끝날텐데 헐 뭐야 치킨 던져라 던져라 잡아 잡아 때리지 말고 잡아 뭐해 잡아 들어 밀어 던져 아니 발로 밀어 주로 뚜껑 걸렸나 쟤 왜저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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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얘도 세번 이긴거 아닌가 잠깐만 세번 이긴거 아닌가 아 아 두번이다 두번이다 웬만하면 다 두번이야 지금 아 기회가 없어 아우 개난전이네 진짜 흐흐흐흐흐흐흫 지키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았어 다 쓸어버렸다 오케이 치킨 다 고르자 그전에 초록색깔을 버려 그렇지 아 지진이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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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앤플레이 이제 둘다 같이 죽으세요 둘이 다 죽어버렷 둘다 죽어 너희가 죽으면 내가 일등이야 너희만 죽으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죽어라 저 파락치킨 아이스치킨 에잇 에헤 이거 안된다 이거 내려놔자 헤 헤 헤 헤 헤 밀어버려 오 뭔데 에잇 에잇 이러면 안되는데 아이고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지수님이 나 1등하러 도와주셨는데 아 죄송해요 지수님 제가 지수님에게 힘을 못받았네요 아 지수님이 나 도와주셨는데 결국 1등 못했다 아 진짜 아깝다 아 도와주신거 감사합니다 아쉽게 1등 못했어요 아 진짜 보로색깔 왜 저러요 시작부터 저리가 아까 저기 트럭에서 저러더만 짝꾼한테 그러는데 오케이 원숭이다 더 올랐다 올랐다 여기 처음보는 애다 슈퍼맨 어 잠시만 죽이자 아 아 타이밍이 안나온다 토막자 그래 벗어나 그렇지 저리가 나 혼자 놀거야 의신솔 두번째 운신 두번째 운신 두번째 운신 여기 기둥에 타고 애들이 시야 밖으로 벗어난다 아 좀 저리가 보라색깔이 아 제발 저리가 싸움꾼이야 싸움꾼 주변에 어우 그만 따라와 짜 그만좀 따라와 그만 좀 따라와 다 죽익 다 죽여버리잖아요 따라오지마 아 시청자 아닌거 같아요 그냥 저 새끼 싸움을 좋아하는 새끼같애 뭐야 지수님이 우리도 알고있어 안녕 지수님 안녕 빨강이 가만히 있는데 해버릴까 하아 저거 진짜 개청자인가 진짜 계속 따라오는데 저거 막 굳이 나만 노리는 것 같아 아까부터 느려 느껴져 나만 노렸다는 그 사실이 아 죽었다 제철이 이제 오는데 아아아아 같이 죽었다 아 아이고 가만히 있네 1등 했어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1등 했어 아 배고파 아 이 게임하니까 존나 배고프다 지금 몇시냐 11시 반이네 뭐야 쟤 또 가만히 있어 아 방전 빨리하고 시키면 먹을까 개배고프네 와 아이씨 과자들 과자 다 먹었죠 옛날에만 먹었죠 그거 시청자분 보내주신거 그때 살쪘어 더 찔거 같애 어? 안 끝나네 쟤 왜 안 끝내냐 쟤 왜 가만히 있냐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과자 엄청 많았는데 제가 먹는건 별로 안돼요 사실 다 보내줘가지고 다 악녀님 보내드리고 길용이형 보내드리고 구미배원님 보내드리고 지수님 보내드리고 지수님 보내드리고 외곽집 보내드리고 친척집한테 갖다주고 그래갖고 내 먹는거 그렇게 많지 않아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갑자기 확 배고파졌어 말 하도 떠들다보니까 쟤 일부러 안 끝내냐 쟤 일부러 안 끝내냐 뭐냐 쟤 좋아 아 뭐 먹지 조금씩 치킨집 문 닫는데 아 뭐 먹지 어 안 끝났는데 또 온다 지하철 이게 한명이 죽었는데 안 밀려나면은 쟤 또 오나봐 바로 오나봐 밀리려고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람이다 저 슈퍼맨이 한국사람이었네 얍 얍 이런 전투민족 사이언인데 존나 싸울라 그러네 내가 너부터 죽여주마 응 이거 이 게임하다 저희가 제가 엑스박스 페달 고장났거든요 또 고장났거 같은데 이거 하다가 아 재기랄 아 내 머리좀 놔아 머리 놔 이색끼야 머리 놔 머리좀 놔 이쒸 이말 너를 놔 쟤끼야 오케이 넌 뒤졌다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좋아 우리 싸운다 헤헤헤 얍 마초킹이요? 마초킹 맛없어요 먹어봤는데 별로 맛없어 BHC는 요리요리 빼고 맛있는게 별로 없어 어 지준입니다 지금 제가 살려드릴게요 일로오세요 어 살았다 이게 안전한 짓이 계속 끌고 오려고 했는데 나는 안전요원 하겠어 안전요원 자 파란색기 이제 올라 올라가겠죠? 여기다 못올라와 어 못올라와 헤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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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못올라와 너 아까 나 때리.. 너 아까 내 머리채 잡은 애지 어?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제 지금 못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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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뿅뿅뿅뿅 잠깐만 내렸다 으아! 오케이 빨리 올라가야 돼 잉 잉 잉 잉 야아아아아아 고수대 꼬박이지 에헥 에헥 꼬박 에헥 안고 에헥 드리로 눌러주고 아응 안돼 아 제발 cadre 어엿 아직 몰라요 이제 알아요 에헤헤헤헤헤헿 흐어여ㅋㅋㅋㅋㅎㅎ